도커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은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컨테이너를 커밋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기술하고 그것에 대해서 빌드 명령을 내리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이미지를 나 혼자 쓰기엔 아까워요 또는 다른 공간에 가서 그 이미지를 쉽게 여러분이 가지고 오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푸시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이 만든 이미지가 도커 허브와 같은 레지스트리로 업로드 돼서 쉽게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도커 이미지를 여러분이 쉽게 공유하는 방법인 푸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도커 이미지를 만들 줄 아셔야 돼요 도커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도커 이미지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도커 커밋 수업을 먼저 들으시거나 또는 도커 빌드 수업을 먼저 듣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허브.docker.com으로 오셔서 혹시나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로그인해 주세요 자 리파지토리스를 클릭하면 여러분의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보여주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저장소를 만들어 볼까요? 크리에이트 리파지토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아이디가 나오고 그 뒤에 생성하려고 하는 이미지에 이름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파이썬 3가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파이썬 3라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자 그럼 비저빌리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퍼블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고요 자 프라이빗은 여러분만 사용할 것 또는 여러분이랑 협업관계 있는 분들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 프라이빗입니다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파이썬 3라고 하는 이름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여러분이 k8805 파이썬 3라는 이름으로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태그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일로 파이썬 3라고 하는 이미지를 업로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저는 우분투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에 파이썬을 설치할 겁니다 자 놓고 run 우분투 자 그 앞에다가 it 해서 실행되자마자 터미널이 켜지게 할 거고요 이름은 my python enter 자 그러면 우분투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컨테이너를 만드는 것까지 하고 터미널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apt update m% 두 개 apt install minus y python3 이렇게 하면 apt를 최신 상태로 갱신하고 python3가 설치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생성한 컨테이너 docker ps my python이죠 저것을 이미지로 만들어 봅시다 docker commit my python 그리고 제가 원하는 이미지의 이름은 일단 docker hub의 계정의 이름이 k8805거든요 slash 그리고 python3가 이미지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태그를 붙입니다 1.0 버전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자 생성이 됐죠 자 이미지를 잘 만드셨다면 저 이미지를 docker hub로 업로드를 해야겠죠 자 docker 로그인을 하시면 인증 화면이 뜹니다 이게 여러분의 docker hub 상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번 업로드를 이제 해볼까요 자 docker push 그리고 k8805 slash python3 버전은 1.0 잘 될까요 자 엔터를 치니까 뭔가 느낌이 좋은 메시지들이 나오고요 뭘 푸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될 것인가 이렇게 나오면 업로드가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docker hub로 가서 리로드를 해보면 우리가 만든 이미지가 업로드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하세요? 박수! 자 그럼 잘 업로드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docker rmi pos k8805 python3 1.0 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삭제가 됐고요 자 docker pull k8805 python3 1.0 엔터 자 그렇게 했더니 원격 저장소로부터 이미지를 무사히 다운로드 받아서 내 컴퓨터에 내가 만든 이미지가 잘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분 좋죠? 박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docker 이미지를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해서 나와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축하합니다